안녕하세요. 덴탈빈 인기강사 조용석입니다. 하악전치부 임플란트 테라피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아니네요. 사이너스도 있습니다. 자, 하악전치부 임플란트 테라피를 하려면 스페이스 컨트롤과 본 디피션시를 조절을 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악전치부는 우리가 심미적인 부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냥 넘겨주고 있지만 이 부위를 정말로 잘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반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또 이와 같이 치주질환으로 이미 하나가 빠지고 인접체화까지 엠벌브된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치료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하기도 어렵고 임플란트를 하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흔하죠. 치주질환으로 이완되었고 공간 역시 애매합니다. 공간 처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치아가 짧죠. 치아가 짧고 심하게 하방에 본 로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하악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심고 보처를 했을 때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흔히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치료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폐류의 질환으로 발치를 했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처를 마쳤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치료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진 속에는 몇 개의 임플란트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한번 마쳐보십시오. 요즘은 제가 이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악전치부라 할지라도 심리적이고 예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답만 가르쳐드리면 갯수는 총 7개의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맞추셨나요? 갯수는 맞아도 위치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답은 제 본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악전치부 임플란트 테라피에 대한 제 강의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죠? 무슨 그렇게 할 이야기 많을까? 많습니다. 하악전치부의 특징, 그리고 컨벤셔널한 방법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어떤 임플란트를 하악의 심화이 되는지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좀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과정, 보철과정을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좀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악전치부 임플란트의 골든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